아이고 아유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자연을 담따입니다 저는 지금 홍어 라면을 먹으려고 사막도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되게 공기가 상쾌합니다 바이크 타기 최적의 날씨인 것 같아요 원래 햇빛이 뜨고 그러면 좀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름 이 날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바이크 라이딩 하기는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오늘 심지어 바람도 안 불고 있어요 저 앞에 라이더 분 어디 가시나 오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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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우선 여기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새벽시장을 한번 가볼까 이 앞에 새벽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 시장은 매일 열리는 곳인데 이전에는 참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이 차려졌구나 시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유시장 근처에 있는 시장인데 새벽마다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이 여기 잠깐 한번 들어갔다 와 볼게요 진짜 나도 오랜만에 온다 여기 이거 바이크 타고 가도 되겠다 그래도 적당한 곳에 세우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다 대야겠다 1km만원 aí 한번 해봅시다 дуagog 공무소 간하고 청엽도 있나 카드도 되나요 티 Extrot 카드 안 돼요 낙지가 무지하게 큰데 저거? 17,000원? 한 마리 사가고 싶긴 한데 만원 만원 총 3만원 꼬막하고 둘도 있네요 감태? 이게 감태라 그랬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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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놈 consists of $3,000 $3,000 $3,000 $3,000 $4,50 $3,000 $4,000 $4,000 다음으로? 아니야 되는거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눈쭉하네 눈쭉하네 눈쭉한거 오우 고기가 엄청 크는데? 왜 이렇게 커? 장어는 어떤 거? 장어 찢는 거? 장어 찢는 거? 장어 찢는 거? 이모 샀을 때 내가 한 5천 원 빼도 이렇게 한 바울이 5만 원씩인데 4만 5천 원 갖고 가실래? 고기가 좀 해 볼까요? 네, 해 볼게요. 바짝 말려야 하는데 바짝이 안 말려. 우리가 여기서 바짝 물리면 상품같지. 저런 정찰물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왜 나왔어? 저는 지금 시장을 한바퀴 둘러봤어요 가다가 갑자기 시장이 보여서 옛날에 자주 오는 시장인데 오랜만에 와보네요 오늘 대체적으로 생선이 무지하게 큰 생선들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아 여기가 다 좋은데 회를 좀 떠주면 참 좋을텐데 그런건 없어요 근데 구경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사막도입니다 사막도 여기 목포종합수산시장이라고 되어있죠 이쪽에서 주로 파는건 홍어를 주로 팔던데 저도 여기서 몇번 사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청구시장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홍어라면이 어디에 있었더라 이쪽인가 요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에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위치를 잘 기억을 못해서 일단 들어가보면 될 것 같아요 권해산물 상가거리? 날씨가 흐리니까 사람들이 없나? 사람이 많이 없네 근대역사관 쪽인데 어느 쪽이 근대역사관 쪽인지 잘 모르겠다 나도 근대역사관 쪽인데? 어 이쪽이 아닌데? 와우 음 뭐 간판들이 좀 많이 바뀌었네 근대역사관이 어느 쪽이냐? 자 이쪽인가? 솔직히 모르겠네 이렇게 보니까 어 여기 아닌 것 같아 어 여긴가? 음 이쪽인가? 아이고 헷갈리네 아이고 헷갈리네 카페역이 아직 사네 곱창집이 있고 아 여기 제일 돌곱창 사람이 많아서 못갔던데 아 모르겠다 아 이렇게 방향방법이 없냐 어디 껴줘 야 우와 여기는 벌써 줄을 쓰고 있어 여기 꽃게살 벌써 이렇게 줄을 쓰고 있네 아 여기는 여기가 맞네 아 장터바루 옆에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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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가 홍어 라면이 맛있기는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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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러던데 맛은 있는 것 같아요.